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탄소년단 예언입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에? 남자가 무슨 방탄소년단이야?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들어요 그들의 멋진 퍼포먼스, 노래, 랩 다 좋지만 저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뻔하고 흔한 남녀간의 사랑노래가 아닌 전 인류의적인 진짜 러브, 아, 리얼 러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즐겨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배그의 방탄소년단이잖아요? 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즐겁고 신선한 웃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그 웃음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편집하느라 수고했다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! 반갑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들 님들 4번핑 어때요? 네 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? 괜찮으신가요? 네 4번님 예 아이디 어디서 많이 봤지? 응 아이디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? 전 처음 뵙는데 네 혹시 3인 큐세요? 3분? 아니요 아니에요? 네 어 그래요? 여기 제가 그럼 청일점인가요? 네 하하 예 4번님 예 왜요? 치킨 왜요 왜요? 치킨이요? 네 치킨 시켜 드세요 저한테 찾으세요 예 장난이고요 여기는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심리상 이쪽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아 아닙니다 한 번 믿어보세요 4번에서 뛰세요 고고고고고고고고고 2번님 네 약간 늦었어요 분발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한 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리나 안 내립니다 있는데 진짜 안 오네 안 온다니까 제가 심리학을 그거 공부했기 때문에 오는데요 온다고요? 어? 한 명 오는데요 한 명.. 어? 안 오네 음 파이팅 어디 된 거예요 쏘리 자 이제 총을 먼저 파밍하시고요 중간에 뭐 에너지 드링크나 구급상자가 님들의 그걸 막아도 먼저 총부터 드시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시고요 절대 빨간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님들아 아 근데 왜 나만 여기야? 왜 혼자 넘어가셨어요? 살려줘 여깄다 여기 한 명 여기 4번 핑이 한 명 네 핑타 지워주세요 내 바로 옆인데 내가 누구고 옆이 어디죠? 1번이요 1번 오케이 2번님 이거 드릴게요 2번 예? 2번 왜요? 2번 빨리 키워놔 4번님 예 왜요? 배율 주세요 배율이요? 여기요 4배 주세요 4배 4배요? 오케이 네 2분이 찾으시는데요 님 나 좀 챙겨줘 나 좀 챙겨 예 2분 챙기시래요 3번님 네 조심 네 3번 핑 쪽에 발소를 드려요 오케이 나 쬐게 어 아니요 3번님 쪽으로 도와주러 오세요 다들 3번 핑 저 지워놨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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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3번님 어디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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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번 핑에 있었어요 오케이 안 보이는데 3번 핑 제대로 맞아? 오 확인 확인 머리 보인다 머리 보인다 머리 딴다 폭 폭 폭 폭 폭 어 아 왜 2번 님 안 쏘세요 아니 3번 님 큰일났네 아 오케이 불장난 좋았어요 아 카고팔로 딸걸 아 멍청했다 아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카고팔 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후퇴 후퇴 님들 후퇴 후퇴 도망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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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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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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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춤추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빰 빰 아 어 오케이 약간 걸어오시는거 같은데요 오케이 쟤네는 지금 저희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줄 알아요 혼자 벌벌 떨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너무 평화롭게 파밍하고 있던데 아 그래요 음 극후퇴 후퇴 uma 여기 큐브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어 3번핑 조심하셔야 돼요 문 열려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시구요 문이 열려있다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셔야 되고 아까 누구 헬멧 없던데 고 ס lit 사모님 목소리 조금만 켜주시면 안돼요? 저요? 예 됐죠? 됐습니다 혼자 드시니까 맛있으신가요 사모님? 너무 꿀맛이네요 너무 꿀맛은 처음 들어보네 배율이 안남죠? 3배 드림 3배 어 주삼 주삼 여기요? 여기 3배 받으세요 AR 소음계랑 소염계랑 방금 드립이었는데 안웃겼나요? 가서 하지 말아요 오케이 역시 여자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전 여기 파밍하고 올게요 그만 좀 파밍하세요 빨리 3번님 따라가서 뺏어 드세요 1,2번님들 거기 모여서 뭐하고 계세요 저기 3번님 혼자 맛있는거 계속 드시니까 가서 뺏어 드시면 돼요 배탄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어 저 있습니다 2번이요 어 2번님 드리세요 1번이라고요 아 알겠다고요 예 1번님 드리세요 AR 보정기 남아요 어 보정기 먹어도 될까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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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탄 여기 또 있어요 저분한테도 뭐가 자꾸 나오니까 저분 옆에 계시면 돼요 님들 손제비 안났나요 손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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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그럼 수제비는 있나요? 수제비도 없어요 방금도 드리비언 아 예 예 어 다른 애들이 쏴준다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죄송 죄송 뭐야 뭐야 죄송해요 왜요 왜요? 나비 잡았어요? 네 네 네 오케이 여기 올라갈게요 북상할게요 북상할게요 계속 북진할게요 북진 여기 옆에 사람 S 방향 우리랑 똑같이 뛰어난다 S 방향? 오케이 우리 계속 북진할게요 아직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계속 올라가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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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약간 올라가서 우리가 덮치죠 두 명 이상 어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어 바로 앞에 여기 145 만날 거야 만날 거야 만날 거야 만날 거야 정상에서 만날 거야 정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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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을 펼칠 거예요 정상 대전 1번님 조심 1번님 조심 그리고 폴짝폴짝 뛰다가는 산토끼처럼 잡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소리 나죠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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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너무 없어요 엎드려서 피 채우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1,2번님 너무 앞에갔어 약간 뒤로 빠질까? 좀만 뒤로? 오케이 사이 좋아요 쌍둥이가요? 오케이 호흡 미쳤어 호흡 미쳤어 환상의 호흡 내가 누구고 앞에가 어디지? 3명 더 컷 컷 컷 컷 3번님 살려 3번님 살려 여기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260 260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여기 뒤에 뒤에 W W 아 아 아 애들 사봐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는 좀 더 16등 16등 하셨으니까 다음 반에는 15등, 14등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여러분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. 회원님 네 감사합니다 2번님 하이 하프님 아 뭐고, 왜 듀오되어 있냐 어 반갑습니다 아 저 나가는데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아 가지마세요 제발 가지마세요 하프님 제발 제발 가지마세요 왜 제발 제발 한판만 해주세요 아니야 나 친구랑 아 안돼 그 친구 나도 껴줘 왜 나도 껴줘 나 친구 없다고 제발 버리지마 20초 남았어 제발 버리지마 아 진짜 나 친구 다 나가 친구 없어 매치 나가게 하지마 에이 하지마 같이 같이 해 제발 같이 해 우리 1등이요 제발 버리지마세요 야 겨울이 여기 찐다 있다 찐다라뇨 아 찐다라뇨 아 제발 가지마세요 몰라 난 랜덤 랜덤지면 되는데 자 다 찾아 나이사 나이스 하프님 안돼 찐다? 진짜 화가 나네 찐다? 찐다? 아 오 뭐 아 어 오 으 아 음 아 으 으 으